성경 속 노아의 이야기를 목공예를 통해 작품화한 전시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타락을 표현한 바벨탑과 방주를 타기 위한 동물들의 끝없는 행렬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와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전시관을 가득 채웁니다. 각기 다른 두 쌍의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향합니다. 동물들의 긴 행렬은 구원을 향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담교의 고대경 목사와 성도들이 지난 8년 동안 준비한 이 작품은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노아의 방주를 바탕으로 구원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순간 이해되게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팬데믹 사이에 특히 구원의 필요성을 좀 더 나타내고 싶고요. 7세 아이부터 80세까지 전 교인이 참여한 이 작품은 만명이 넘는 사람 조각과 거대 문명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타락을 형상화했습니다. 아라라산 위에 놓인 노아의 방주와 동물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 50종이 넘는 특수목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노아의 방주까지 하다 보니까 소재는 나무지만 나무에 있는 특이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를 또 특히 선택했다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큰 선이 긁어지게 되어 그어졌고요. 고대경 목사는 언제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노아의 방주전은 오늘 28일까지 수원 온누리 비정기회에서 이어집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